이 양털형 극세사가 부드러운 극세사의 소요량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. 그럼요. 그러니까 장무의 원사를요. 한 올 한 올 한 올 다 이렇게 양털형으로 한 번 더 공임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귀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따뜻하고요. 내 몸 닿는 데가 오롯이 이런 양털형이다 보니까 사실요. 옷을 두껍게 입지 않고 그냥 맨살에 이렇게 싹 덮어져도 따끈따끈한 정말 아주 따사로운 그 느낌 받으실 거예요. 바디로셔 안 바르고 이제 샤워하자마자 춥잖아요. 벌써 이제 아침 저녁으로 너무 추워요. 그럼요. 보일러 켜야 돼 말아야 돼. 켜지 마세요. 지금 이 양털형 극세사 메종드 블락 이거 해놓으시면 더워요. 오히려 따뜻하게 여기에 쏙 들어가면 그 한기가 금방 가셔요. 내 피부에 닿자마자 이 따뜻한 양털형 극세사의 이 따뜻한 공기가 그리고 이 부드러운 감촉이 내 몸이 녹아들듯이 싹 따뜻하게 그리고 이 양털이 끝까지 이렇게 다 돼 있다는 거예요. 첫 면이. 끝까지 보시면 이렇게 전면이 싹 다 양털형 극세사 그리고 앞면도요. 보세요. 여기도 양털형 극세사인데 더 고난이도에 진짜 하나하나 극세사를 정제된 깨끗하고 색감 이렇게 예쁜 이런 극세사를 다 와플형으로 심어놨어요. 그래서 이 와플형이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에 따뜻한 공기가 또 날아가지 않게 잘 붙잡아주죠. 그럼요. 그래서 재직을 통해서 이렇게 와플 극세사로 짜냅니다. 고객님 딱 아시겠지만 양면이 이렇게 두 번의 공임이 들어가서 사실 저희 오늘 첫 공개 최신작 첫 공개하지만 추후에 생방송 언제가 될지 지금 기약이 없어요. 이 색감 보세요. 색감 보세요. 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서 너무 예쁘게 표현이 되고 지금 보시는 이 누빔도요. 꽈배기 누빔이에요. 그렇죠. 니트. 니트를 딱 연상케 하는 정말로 딱 몸에 덥잖아요. 그러면 내 몸에 싹 따뜻한 니트를 거친 것처럼 걸치는 것처럼 그렇게 내 몸을 싹 하니 안아주는 느낌. 아이들이 이불 차내일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이불로 바꾸세요. 아이들이 이불을 차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안으로 쏙 들어갈 거예요. 이 가장자리 마무리 사방에 이 양털형 극세사의 프레임 너무 예쁜데요. 심지어 이 가격에 지금 저희 싱글 같은 경우에 슈퍼싱글이 6만 원대 초반이잖아요. 세상에. 토퍼가 들어갑니다. 물론 패드 구성도 저희는 구입하실 수 있고 모바일 앱에 열어놨어요. 근데 이 가격이면 당연히 토퍼형이죠. 그럼요. 매정드 블락은 따로 이 패드를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거 까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믿으실 수 있거든요. 벌써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록볼록볼록하게 방을 다 잡아서 각을 다 세워서 이렇게 두툼하게 만들었습니다. 진짜 두툼하게. 그래서 온수매트, 온열매트 이제 쓰시는 분들요. 이거 딱 올려놓잖아요. 가장 최저 온도로만 딱 켜놓으셔도요. 아주 뜨끈뜨끈하게 그 열기를 싹 머금이니까 밤새 꿀잠 주무실 거예요. 그렇죠. 프레임 다 파이핑 처리해서 벽 다 세우고 미끄럼 방지에다가 여기도 그냥 닫자마자 극세사니까 뭐도 까실 필요 없이 여기 쏙 들어가면 정말 온몸을 양털형 극세사가 감싸고 바닥은 이렇게 푹신푹신한데 따뜻한 극세사가 감싸니 찬 기운이 올라올래야 올라올 수가 없어요. 이러면 11월달 한 중순까지 보일러 키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예쁘게 해놓을까요? 요즘은요. 문이 알록달록하게 있는 것보다 컬러 인테리어. 그래서 이렇게 컬러 포인트로 솔리드한 컬러들을 고급스럽게 써서 벽의 포인트라든지 이런 카페트라든지 침구류를 하시죠. 19 5 20 21